안녕하세요 드레이크 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약간 셀럽들만 받는다는 협찬 상품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이 제품이에요 미국에 있는 부시클로스라는 남성 수염 제품 회사인데요 자 드레이크한테 협찬을 해주고 싶다 해서 협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뒤에 설명서 보시면은 자 아시겠죠 일단 제품 먼저 보여드릴께요 일단 이 구성품은 향수가 있고 목에 바른 향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밤이 있구요 밤 밤은 이제 수염에 발라서 고정을 하는거죠 이거는 향수 이건 향수에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에요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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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